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4조 3천억 규모로 본예산 대비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미래학교 교육 여건 확충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연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4조 3,33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보다 3천34억 원 늘어난 규모로 미래학교 교육을 위한 여건 확충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추경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미래학교 교육을 위한 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218억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화장실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모두 735억 원을 투입하는 중기계획의 일부로 학생들의 편의와 위생 환경 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노후 건물의 학교를 리모델링해 디지털 친환경 기반의 첨단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도 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연한 교육 환경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학교 무선 환경 구축을 위해 53억 원, 학생용 스마트패드 보급에 37억 원 등이 세워졌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교육 공무직 복지를 위한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 94억 원과 학교 방역 인건비로 135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시교육청의 추경안은 다음 달로 예정된 인천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확정된 후 편성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